칭찬하지 마라 격려하라 학지사에서 편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성공의 의미와 행복한 삶을 위한 비결로 아들러 심리학이 전하는 7가지 비결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성공이라는 영어 단어 석세스의 앞머리 글자를 따서 성공에 필요한 7가지의 비결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기 완성 추구와 자기 이해 그리고 자신감과 용기 마지막으로는 격려와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평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책의 독특한 구성이 흥미롭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격려하고 또 격려하면서 훈훈한 마음으로 신바람 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따뜻한 의지가 담긴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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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